이 샷을 때렸더니 정말 이렇네요. 몇 샷을 때렸길래? 600샷 때렸는데 600샷 때렸는데 이렇게 보일지 몰랐습니다. 600샷 정말 최고예요. 일단 혹시 우리 쪽으로 오면 세라 600으로 일단 예명으로 시작할게요. 감사합니다. 빵큰 엔터테인먼트 감사합니다. 저는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바로 노래로 완료하고 있습니다. 실력이 확실한가 보네. 미녀는 괴로워도 이런 내용 아니야? 오늘 네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되게 예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. 세라야 너무 좋다. 세라! 아니 어깨춤을 세라! 세라 600! 세라 600! 세라 600! 야 이거 어떡해. 세라 600! 세라 600! 세라 600! 일찍 일찍!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내일 이르면 가라 안지. 너무 잘 어울려. 이거 어떻게 해. 진짜 그런 거. 아 이거 나. 아 미치겠다. 일부러 안 하는 거 맞죠? 맞죠?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? 맞죠? 여보세요! 야이아야야. 널 봐요. 눈 사랑하는 거 말아요. 절대 안 Sakura. 너무 잘 어울려. 여태가. 너무 잘 어울려. 여기 계세요. 야이아야야. 말해요.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.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아 좋아 중년의 외로움 자 다음 분이요 하다 안되면 갈렸어 갈렸어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30대 양세찬입니다 얘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벌써 이상해 얼마 전까지 인물이 사는 듯 하더니 어저께 국밥 먹고 자시네요 남매 국밥에서 특으로 해가지고 수육시켜가지고 먹고 잤더니 살짝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밥입니다 국밥 600 올라왔습니다 밥 세라 했구나 밥 세라입니다 이두저도 아닌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춤, 노래 어떤 걸 하십니까 춤데요? 아니 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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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인데 제가 오늘 모창을 해볼까요 누구를 하시겠어요 두 분이 계세요 일단은 김장훈씨고요 그 다음에 윤민수씨고요 김장훈씨요 김장훈씨 하겠습니다 김장훈씨를 늘 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장훈씨 버전으로 다른 곡을 하겠습니다 후라이의 꿈을 후라이의 꿈을 아 악명 김장훈씨 버전으로 후라이의 꿈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혹시 트렌디하는 후라이의 꿈을 길 좀 맞출까요? 어떻게? 괜찮아요? 원키로 하겠습니다 원키로 알지 정훈씨 어? 정훈이 형 저 거위동 벽을 넘어 저 거위동 벽을 넘어 하루를 나를 보라고 뭐야 이거 장기야?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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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esteem 이렇게 장기 Zu 신나 자막 저 연야로 장기 불가 Chou 나 아직 이별 중엔 나의 간이 갖고! 잊지 않는 너만 받아서 아 너무 좋은데? 다른 사랑 중엔 너지만 한 끼 올려주세요 아 아니에요 지금 좋은데? 나는 아직 너와 열의 순 나도 너만 그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도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나 잊었는지 알을 나를 얻어 아직 이별 중엔 나의 에이 나 여행 나 여행에도 누구보다 의곱해 사랑해 여행에도 헤어서도 헤어서도 헤어있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